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야고버스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의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바로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아직도 온라인 드리는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직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거 드리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여원교회 청직의 명단이 발표가 책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 재직이 우리의 재직이란 말은 집사 이상을 말하는데 전체 재직이 4867명 작년에 비해서 9.3%가 증가했습니다. 해외는 국외는 420명 해외도 6.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원교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되는 재직이 총 5,787명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직분이 다 주어졌는데 이 교구로서는 8대 교구가 있습니다. 8대 교구 13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언약적 도전을 할 사역 시스템입니다. 이번 이 예원 조직들을 보면 작년에 비교해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사역적인 날개를 제대로 그렇게 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 해 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은 새 가족국을 새 가족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했고 지역 전투 캠프단에 이어서 경조 캠프단, 문화예술 캠프단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호흡기도국, 호흡기도국은 주로 암환자 중심으로 한 치유 모임입니다. 호흡기도국, 또 스포츠 전도국, 인턴십 기획국, 장학국, 예원 랩런트 방송국 등이 새롭게 생겨진 기관들입니다. 시대적인 영적 흐름과 랩런트들을 올바로 세우는 미래를 사실적으로 준비해 나가자 그런 뜻이죠. 저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사실적으로 실제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직분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큰 축복이 됩니다. 병난 거 치유하게 하시고 잘못된 거 고치시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끝이 나고 그것이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직분 통해서. 우리 크게 한번 저를 따라 고려가세요.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평생의 체험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직분자들에게 보통 축복이 아니다. 그런데 다 이 직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니요. 직분이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섭습니다. 직분 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도리어 자신을 망가뜨리는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맡긴 직분을 잘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잘 감당할 때 영적 성장이 확 일어납니다. 영적 성장. 직분을 맡은 것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구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직분을 맡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 생전하던 사람이 그때도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전혀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직분 때문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니까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전부 하나님껄 대신해 주는데 그래서 매년 이렇게 새롭게 정직이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그 직분을 여러분의 축복의 플랫폼으로 한 해 동안 잘 감당해서 이 직분이 주시는 축복을 맛 좀 봐라니. 아이고 골치 아프다. 힘들다. 그거 전부 다 오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큰 영적 좋은 영향력을 입히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분을 받게 되면 먼저 언제나 해마다 연초 1, 2, 3일 검식 기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랬습니다. 왜 직분 자체도 거룩한 부담도 되지만은 도대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뭐냐 하나님 계획을 잡는 직분 주셨기 때문에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3일 동안에 한 해 어떻게 할 것을 싹 다 가르쳐줘버려요. 그래서 직분을 맡아서 무슨 직분이든지 채 하루 배 이상 많게는 백배로 그렇게 부응을 하나님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계속적으로 원약적 도전을 해왔는데 저는 한 번 맡은 직분은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는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정도 한 해 맡았다 그러면 한 해 다 쏟아버려요. 다음 해 그 기관에서 할 일이 없어 다 해버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그래서 해마다 직분을 받고 됐어요. 다른 연장으로 계속 해마다 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재정위원장만 딱 인연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장로 때 그렇게 한 거 있는데 나머지는 1년으로 끝내버리거든요. 고등부도 1년으로 끝내버렸어요. 고등부가 제일 부응이 안 되는 그 기관이었는데 왜 대학 가야 되니까 학교를 안 보내요 부모들이 심지어 장로 아들도 교회 안 보네 그러니까 고등부가 부응이 안 돼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150명 정체되어 있는 10명을 정체해 있는 것을 이 시월 말이 돼서 이제 교체될 때 950명 됐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가장 어렵다는 그 기관 모든 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면돌파로 부응이 안 되는 기관이 없을 정도로 하나도 나는 부응 안 되는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최하 갑절로 하나님이 부응을 시켜주셨어요. 그 영적 자세를요 직분 맞다 하다가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면돌파로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2년 동안 완전히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 문을 다 닫았어요. 문 닫고 우리 교회 등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해서 보면 교회 문을 닫아서 교회 왔습니다. 동긴 교회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교회 문을 닫아서 코로나 2년 동안 확장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재정도 30% 플러스 모든 재정도 국내외에 다 부응 이론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부동산을 팔아서 사례를 줄 정도인데 영교의 모든 청지기들 호람도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은약적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청지기 명단을 새해에 이렇게 시작하기 한 달 전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12월 첫째 주입니다. 한 달 전에 발표한 이유가 뭐냐 한례를 새롭게 주실 은약을 기대하면서 한 달 동안에 모든 기관들이 원리스를 이루라 기관장이 바뀌고 부서가 바뀌잖아요 이러니까 원리스가 중요하다고 원리스 원리스를 이루라 하나님의 이런 싸워가면서 시기하면서 분쟁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렇게 그런 현장은 절대 부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 원리스예요. 원리스 그런 성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피스메이커 다 수용하고 내 잘못을 사과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 되게 만들겠다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유심 마음이에요. 아 나 저거 밥맛이야 나 저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리스 하나 되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 되어야 동력이 생깁니다. 하나 되어야 추진력이 생깁니다. 딱 하나 되요. 그거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입니다. 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가 쫙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각 국별로 각 기관별로 각 부수별로 서로 성령이 하나 되어야 하신 것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정말 사역에 영적 시너지 효과를 내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여러분이 위원장이 딱 되면 자기 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직분자들을 싹 다 모시고 일단 첫째 식사 대접 해야 돼요. 기독교는 먹는 종교라고 하면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잔치 확 보내셨대요. 이게 포도주가 떨어져 뻗어요. 중앙 소위 중동에서 포도주는 결정적인 음식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창피당할 판이야 막장 닫을 판이야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물을 포도주 만들어서 시컨 맛이라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날도 최후의 만찬 그래서 교회는요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부흥됩니다. 서로 모여서 서로 식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다 대접을 쫙 마사고 그 다음에는 국장이 또 모아가 또 자기 자기와 함께 1년 동안 사회가 할 동력자들 함께 또 식사 대접 이 직분을 맡을수록 뭐해야 됩니까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내 주머니를 열어야 돼요. 지갑이 열리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할빈 이야기 지갑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대접을 잘하면 마음이 쫙 하나 되잖아요. 하나 되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식사 대접 사실 교제하고 뭘 우리 보호받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교구장님들이 행정목사님 중심으로 내년을 위해서 내일 저 강원도에 워크시합 간다고 보고를 딱 하길래 내가 검일봉을 탁 줬지요. 화이팅하고 오라고 대교구장들도 벌써 행정목사 딱 우리 하나 딱 내년에 멋진 게 더 시작이 벌써 다르죠. 위원장님들 아멘 집에 가서는 천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하나 아깝지요. 종이 한 장 휴지 한 장 아끼야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허진하라고 내게 직분을 주셨다. 허진하는 겁니다. 그게 기념 그게 축복의 통로요. 그것이 인생 기념비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할 수밖에 없는 뭐 심은 게 있어야지. 맨날 생생 막 내고 목에 힘만 줬으니 아무것도 없지. 뻥이지. 뻥. 그래서 한 달 동안 실컷 먹고 놀러가고 즐기고 한 달 동안 원니스 이루는 방법이 뭔지 생각해봐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모여서 하나 되도록 해서 일을 쳤줄 보다는 여기 딱 스타트하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이 직분에 대해서 이걸 계급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직분은 뭐냐 교회 질서입니다. 교회 질서 질서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세상 무슨 세상의 어떤 방법처럼 어느 직분이 높고 낮고 그것 자체가 복은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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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요 섬기로 왔다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다. 그럼 뭐요? 교육자들부터 위원장부터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더 섬겨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비율을 드셨잖아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냥 말라고 받자마자 그냥 나가서 장사 즉 시로 장사해가지고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남겼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려니 많은 것을 네게 맡기려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으로 내가 많은 것을 맡기려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저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진짜 정말 성경대로 하면요 직분이 더 주어져 자꾸 주어져 우리 교단에서 제 철은 직분 많이 맡은 목사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지금 현재 이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직분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축복의 통로니까 성도 여러분 한 번 직분에 진짜 진짜 이게 축복의 통로인지 나를 치유해서 새롭게 만드는 직분인지 한 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오린입니다. 오린 23m 24 오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간 물질 싹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줄 때에 오직 예수였잖아요 오직 예수였잖아요 오직이 되어질 때에 그렇게 착하고 중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되시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강단 말씀을 듣고 이번 2022년 새해에 직분 맡아서 있는지 없는지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정직이 말고 적어도 그 기관에서는 보석 같은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꼭 정말로 함께 하시는 자구나.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기를 전문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듣기를 속히 하는 정직입니다. 19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영적 성장 이루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칙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듣는 것이 핵심이 뭐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은요. 사람 말을 잘 듣게 만들고 잊지 않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려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사람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 18절에 보면 야구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지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스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이라. 구원의 복음이다. 이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하나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구원의 즉복 속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 자체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야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걸 강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드럼의 선함이요. 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아만 너니라. 우리 믿음의 성장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일어나게 된다. 듣는 것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삶도 자연스럽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 듣는 것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정규 예배. 예배가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하나님 나와 영적 소통. 그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특별히 본문에서 소키라는 말은 적각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지체함이 없이 바로 민첩해라. 말씀 듣는 것에 민첩해라. 말씀 듣는 데 민첩해라. 듣는 일에 지체함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집중. 그 이후에 뭐냐. 순종이 적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대표적인 신뢰가 창식이 22장이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랏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들여라. 독자 이삭,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그것도 100살 때 나왔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들여라. 충격적인 말이지요. 이런 정말 힘든 음성이 있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받자. 번제가 뭐예요? 번제. 번제라 말은 제 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각을 다 떠야 됩니다.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각을 뜬다 말은요. 제 물에 마디마디를 다 자른다는 거예요. 마디마디를 다 잘라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뜨는 겁니다. 이걸 무슨 말입니까? 다 태워드린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 그런데 말이 쉽지.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순종합니다. 즉시로. 3제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실행에 옮기죠. 첫날 밤에 말씀하셨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내의 사라에게는 이런 방구도 가지 않았어요. 아마 이 내용을 한마디라도 했다고 하면 네 영감이 미쳤나. 죽기 살기로 방해할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겁이 나서 가지 않을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은데 훨씬 힘이 좋은데 스물살에. 백살된 영감이 뭐 힘이 있겠어요?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모르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매개해서 데려갑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하고 장작 다 했는데 제사들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너 잡아서 바치란다. 그러면 나를 살려라. 그냥 장작 다 뜯은 지부터 도망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리아산에 도착하자마자 장작을 착착 이삭을 딱 잡고 바로 딱 올려놓고 칼 들고 콱 찌르려고 하는데 거침없이 그냥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게 이 천사장을 보내서 스톱! 멈추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너 독자 내 아들 독자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느라. 구약 때는 아브라함 때는 이렇게 해서 신앙을 테스트했어요. 지금은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테스트해요. 교회야 뭐 석가지로 다 나오지요. 그 사람 정말 내면 속에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렇게 되심을 믿느냐. 그거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행한 거 보면 알아요. 그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이 듣기를 속히 속히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고 정직이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요? 강단 메시지를 속히 듣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를 속히 들어 본문 20일째로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야 된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라. 특별히 강단 말씀은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영적 흐름을 타지 못하면 온유함을 깨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딱 잡혀있어. 뭐든지 자기 생각도록 자기 수준으로 말씀 상관없어. 말씀 흐름 아무 상관없어. 영적 대화가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직분자들은 강단 중심으로 원해지 되길 바랍니다. 모이면 인본주의 선 것이 아니라 조용한 좋은 분위기 만들어놓고 강단 포럼 하는 겁니다. 강단 포럼 거기에서 큰 힘이 납니다. 강단 포럼 잘하면요. 치유다 됩니다. 은혜 분위기 영적 흐름이 좋아지죠. 예배 성공할 수밖에 없죠. 야구보는 본문에서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정직이로서 각기간 부서를 원니스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혜로워 됩니다. 원니스 하는 데서 쉽게 설명하면 복음직인 말을 통해서 서로 서로 살려줘야 돼요.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사소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원니스를 다 깨버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의 인도 못 받고 하는 그 말이 결정적인 요소에 작용할 수 있어요. 문제와 사건이 더 커질 특징이 있죠.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요. 말을 막 아무 생각 없이 강당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듣기는 더디하는 사람 말은 소개합니다. 듣기는 잘 안하고 말은 잘해.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는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한 사람 있으면 그 공동체가 힘듭니다. 한마디 말을 잘 못 했어요. 삽시간에 분위기 이상이 되지. 부부싸움도 그러세요. 부부싸움 이라는 게 보면 심각한 큰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요. 사소한 말 한마디 잘못 해가지고 말을 한 마디 잘못 자동심을 건드려가 그거 가지고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만드는 거죠.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면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 안에 분노가 확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공동체 다 깨어버려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요. 직분자들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누가 공동체를 깨는 짓을 하는가. 누가 마음 아프게 이간 시키는가. 누가 부정직인가. 그걸 봐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도록 그렇게 안 하면 그 공동체 은닌서가 안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단은 꼭 가른유도 하나 할 수 있는 없거든요. 꼭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즘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지금 사회를 분노의 사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화가 꽉꽉 차 있어. 많은 것도 안 되고 전부 불안하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분노가 꽉 차이 있습니다. 건드리면 터져요. 터져. 그 정도로 여러분 말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폭발 직절입니다. 건드리게 해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살인사건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영직의 눈을 열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제로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성내는 거 아주 나쁜 거지요. 성을 자주 내는 사람 보통 그 치유받을 사람 아니요. 성낼 것도 아닌데 성을 내 혼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본질적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이루기 주의 명령을 주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 맡은 사람들은 화 잘 안 내요. 기관 장들은 자기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화내죠. 교육자를 화내는 거 봤어요. 화납니다. 교육자가 화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물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룩한 분노는 있죠. 그러나 그하고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을 이룬다. 이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 역사 이 났나 봐요.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야지 생명 죽이면 되겠어요. 실망 죽이면 되겠냐고 초신자 이듬도 없는 사람 그런 모여 오고 있는데 불신앙 적인 말하면 그 상처를 얼마나 받겠어요. 믿음도 자라기도 전해 벌써 영적으로 상처받고 힘을 잃었던 어떤 성도가 나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 정말 상처가 너무 힘들었는데 장노님 보니까 군사님 보니까 집사님 보니까 너무 힘이 되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회복 시켜주시 바랍니다. 회복 시켜주 주야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람들 불신하게 만들고 부정지 말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 다 손봅니다. 그거 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2022년 응답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성결조건이 뭐냐 바로 여러분 주변에 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어려운 사람들 이거 살려내야 돼요. 다 살려야 돼요. 살리는 겁니다. 보금은 그래서 지금도 사역적으로 한 번도 운동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적으로 평생 해야 될 운동이에요. 한 번 더 만나죠. 한 번 더 위로 하냐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으면 그거는 다 하나님 말해서 하시고 나는 내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영적 사역적 자세를 가지면 돼요. 우리 영경원의 정직에는 12절 뭡니까 앞으로 12개월 한 달 한 달 동안에 남은 이 한 달을 여러분 모든 오늘 주어졌잖아요. 맹간이 딱 나왔는데 다 가져가서 보세요. 원니스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보금 공동체 만들 것이다. 그렇게 집중하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류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받으시는 2022년 하늘 대대로 준비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둥제로 말씀을 바로 행하는 청직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을 하면서 영적인 착각을 하지 않는 아는 것이 성장의 중요한 통로예요. 대표적인 착각이 뭐냐 잘 들으세요. 아는 거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 계속 들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는 것을 자기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자신을 속이는 삶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 자신을 속이는 사람 많지요. 말은 잘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말은 잘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 말은 잘 한다 그러죠. 말은 잘 하는데 하나도 실행이 없어요. 도리어 기독교인들이 더 실행을 하지 않아요. 약속을 안 지켜요. 더 거짓말 하고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 저게 무슨 예수님의 집사냐 밟아버리죠. 소금이 맛을 잃어가지고 밟혀버리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많이 듣지만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실행 안하면 전부 속이는 겁니다. 앞에 대제에 말씀드렸죠. 듣는 것과 본질적 의미가 실천하는 순종 실천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절대 영적 성장 없습니다. 직분은요. 사람을 확 바꿔놔요. 그 정도로 성장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야구부는 행한다라는 이 말을 현재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말씀을 행하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때 속이는 자가 아니다. 작년까지는 잘했어. 올해선 아이고 엄마 안해 말씀의 일관성이 없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계속 성장해 나가지 다운이 없어요. 계속 성장. 계속 독수리 날개짐 올라가듯이.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 매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옛틀을 깨고 계속 새틀을 갖추는 겁니다. 또 경신하고 또 경신하고 또 개혁하고 또 까부수고 또 새롭게 만들고 계속 나를 계속 깨는 겁니다. 그게 가야 내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의의 사람이 영향을 입히는 이런 삶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새틀 새틀 저의 사로 보니까요. 나의 숫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신을 가지고 개혁해 나아느냐 따라 달라지요. 그래서 매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의리를 이루기 위해서 예틀을 깨세요. 매주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실행할 때 복이 임한다 그래서 25절 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본문에서 온전한 율법은 단순한 모세 율법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소를 통해 재해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지금 헛어져 있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1차 수신자들이 때문에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쓴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모든 환경 상황을 뛰어넘고 초월해서 초월해서 복음이 날마다 날마다 실천이 될 것이 뭐냐 말씀 붙잡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기도해도 왜 응답 못 받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약 기도 해야지. 강담 메시지 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응답 힘이 있습니다. 맨날 돈 주세요. 맨날 건강 주세요. 맨날 내 거 내 거 내 거 아무 힘 없어요. 그런 거 구하지도 마라. 내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경 직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2, 3, 7, 5,000 종족을 위해서 가슴에 부딪힙니까 이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부딪히지요. 맨날 죽어나 사나 자기 문제 걸려서 평생 고생 하다가 골가닥 가는 거예요. 상급도 없고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언약 붙잡는 기도 강단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에서 한마디로 언약의 기도가 이끄는 삶을 살아라. 보면 십술재로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밑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내려와요. 위에서 내려오는데 누가 받느냐 은약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요? 청직의 직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맡아서 이 땅에 산활동을 하는데 온갖 은사와 온갖 선물을 그 직분 감당하도록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이런 은사와 선물의 핵심이 뭐냐 은사와 선물의 핵심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성령이 뭐요? 지혜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사역하는 것도 지혜롭고 단일 목사가 봤을 때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분들 보면 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초점을 다 교회 부흥에 초점을 나라는 게 없어.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 희생 기도와 현심 우리가 기도 하게 되면요. 뭐가 생기느냐 영적 분별리기 생겨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인본주의 맞습니다. 지하고 친한 사람 지하고 통하는 사람 고향 사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그 밖에 몰라요. 전혀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가지면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 마누라 남편이라도 영적으로 딱 판단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요. 성리의 능력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입혀주니까 모든 사역을 아주 지혜롭게 하지요. 지혜롭게 피스메이커 하지요. 우리나라는 방문화잖아요. 방문화 방문화 곳곳에 방문화 자리 하고 있죠. 공부방 빨래방 점질방 PC방 노래방 게인방 방방방 방천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능력의 근원이 나오는 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방이냐 다락방이요. 다락방을 하면 인도하는 자 참여한 자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요. 치유가 돼요. 망하다락방에 120명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로 오로지 모여 기도의 힘쓰니라. 기도의 오로지 기도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형 보고 예배 끝나자마자 온갖 상세기 삼장 잡탕 만드는 그런 모임 말 아니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 것이 마가다락방에 다락방이에요. 마가라는 집이 있는데 제가 가봤어요. 마가의 집 위에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 아시잖아요. 조그마한 다락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락방이 크더라고. 1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 다락방 집이 스랍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싹 위에는 지붕이 싹 이렇게 되어 있다고 스랍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방이 딱 있는데 120명 거짓목에서 기도를 하나님 갔다 막 기도를 뭐 받았어요. 뭐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냐말로 있던 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일사각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함으로 바로 뛰쳐나가 예루살렘 중앙에 서가지고 며칩니다. 베드로가 급쟁이 베드로가 변화되어가지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머리가 나쁩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성령의 능력 입으면 할 수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정기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은요 은약 붙잡는 기도방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방을 하나님 기도하시오. 기도로 시작하시오. 하나님 절대 인분주의 쓰지 않게 하시오.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하시오. 어떻게 가든 나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사육이 되가야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24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CVDIP 은약적 도전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적이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주부합니다. 결론입니다. 타임즈에 의해서 동양인으로서 유일하게 20세기의 경제인으로 선정된 소니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라는 회장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당연히 이력서를 봅니다. 이력서를 봤는데 그런데 회사에 딱 입사하고 난 후에는 그 이력서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왜냐 회사에 들어온 뒤에는 여기서부터 얼마나 제대로 일하는가가 중요하지 과거의 이력은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교회에서는요 세상에서 이력서 과거의 이력서 아무 필요 없어요. 국회원 했든 장관했든 제불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청직의 직분 벽지 상태에서 출발해야 돼요. 작년에 잘했다고 올해는 대강합니까 하나님은 작년까지 이력을 다 끝내고 새로운 이력을 시작해야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날로 새롭다다 2020년도 여러분 이제 2022년 한 해 동안에 벽지 위에서 새로운 영적 이력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영적 이력서 그 방법을 오늘 말씀통에 다 전해주었습니다. 강단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바로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힘이다 이게 영경오도 성도들을 2022년 청직이 직분 이제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주식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제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경오도 성도들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야 조옵사사 특불이 직분 맡은 청직이들이 다 되게 하야 조옵사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 과연 직분이 축복의 통리였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2020년 한 해가 되게 하야 조옵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